자 멀티모달 모델 기존의 오픈 AI 사이에 채치 bt4o 이런 것도 다 멀티모달인데 이 메타가 이제 이번에 열렸던 그런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메타 저크버가 이끄는 메타가 첫 멀티모달 모델을 발표한 거죠 그게 라마 3점입니다 기존의 오픈 AI사나 구글과 다른 것은 오픈소스 오픈소스 방식으로 개발하는 거죠 보시면 회의가 9월 25일 날 열렸습니다 연례개발자 컨퍼런스 커넥터 2024 메타 이름들 AI 기초 모델 이름이 라마지 않습니까 라마 시리즈 중 이미지와 텍스트를 모두 이해하는 첫 번째 대형 멀티모달 모델 랭기지 멀티모달 모델 LMM 원래 여러분들 AI 기초 모델은 라지 랭기지 모델 LLM이라고 하고 이것은 라지 멀티모달 모델 LM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했는데 모델명은 매개변수 11B, 90B의 소형 및 중형 모델 두 가지 그리고 모바일 기지하고 그다음에 다른 또 모바일 기기인 엣지 장치에 적합한 온 디바이스 AI용 1B, 3B 텍스트 전용 모델이 추가됐는데 여기에서 마크 저크버그가 기조연설에서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이런 라마 3.2는 우리의 첫 번째 오픈소스 멀티모달 모델입니다 기존에 라마가 텍스트만 가지고 이런 훈련시킨 데 비해서 이번에 출시된 것은 시각적 이해가 필요한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학습은 이미지 자료나 동영성 자료처럼 기존의 텍스트 이름들 학습 데이터 외에 시각학습 데이터가 다 동원됐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멀티모달 모델이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기존에 구글이라든지 오픈 AI사와 달리 철두철미하게 메타는 오픈소스 전략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메타가 두 달 전에 발표한 라마 3.1은 라마 3.2에 비해서 3.2가 10배 정도 두 달 만에 성능이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 메타나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XAI사 같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엔비디아의 GPU를 확정하려는 것은 두 달 사이의 모델이 10배 정도 성능이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GPU 같은 하드웨어를 얼마나 확보하고 얼마나 이런들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매하냐에 따라서 경쟁력 격자가 확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라마 3.2는 경쟁 모델이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3 하이쿠 그 다음 오픈 AI사의 GPT-4O 미니 그리고 구글사의 젬마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 3.5 미니 이런 모델하고 경쟁 모델입니다 이렇게 선의의 경쟁이 있으니까 미친 듯이 세상이 발전하는 겁니다 잠도 안 자고 여러분들 AI가 돌릴 거 아닙니까 훈련을 시킬 거니까 우리는 잠을 자는데 여러분들 여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성 AI라는 것이 기존 업무를 대체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부분이 없는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 창조를 얼마나 하냐 24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여러분들 전기만 꼽아놓으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이렇겠습니까 제임스 카멜론 감독이 내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뭐죠 100년 전에 뭡니까 친일 가지고 뭡니까 친일 했니 많이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되니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 공 박사님은 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킥킥킥 하셨지만 뉴라이트는 뉴라이트인지 올드라이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있는 지식인들은 시야가 협소하고 시대 변화를 많이 놓쳤죠 우리 언어 자체가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나서도 한 10년 동안 여러분들 사회주의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식자층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겁니다 한반도는 좁은 뭡니까 반도에 갇혀 가지고 시대 변화를 못 읽는 겁니다 영어가 언어가 영어가 아니니까 그냥 뭡니까 그냥 지 생각만 하는 겁니다 제가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1990년에 전후해 가지고 사제를 여러분 틀어 가지고 한국의 식자층들을 모아 가지고 신사유람당 같은 걸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에 가서 좀 봐라 야 인프라도 보고 잘 사는 나라 이건희 회장이 참 뜻이 넓고 깊은 분이었습니다 신문사도 여러분들 좀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그분은 아셨던 거죠 나라가 바뀌려면 사람들이 생각이 개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요즘에 삼성이 조금 이렇게 곤란을 겪을 때도 그분이 계셨으면 훨씬 더 잘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또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일찍 가신 거죠 여러분 시대 변화를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시야를 확장시켜 주기 위해 가지고 식자층들한테 자신은 넓고 여러분 넓은 세상을 봤으니까 이걸 좀 더 어쨌든 공유해서 나라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분이죠 여기 보라 이야기예요 매일 아침 실시간 방송을 봐라 이야기예요 세상이 이렇게 미친 듯이 달리는데 지금도 100년 전에 친일에 했니 말아야 되니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똑똑합니까 몸은 한반도에 갇혀있지만 내 돈은 날개를 달고 뭡니까 달려가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전부가 다 쓰악 개미로 가지 않습니까 내 몸은 한반도에 갇혀있지만 내 몸은 한반도에 갇혀있지만 내가 피처럼 여러분들 모으고 아낀 돈은 미국 정권시장에서 날개를 달고 미국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다 탈출해버리지 않습니까 몸은 한반도에 갇혀있지만 우리가 몸은 한반도에 갇혀있지만 여러분들 사상과 이런 시계라는 것은 얼마든지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런 실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은 좀 그냥 넓게 보자는 겁니다 세상에 한반도에 갇힌 여러분들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되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멀티모달과 언어모델의 주요 차이점 멀티모달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이 모두 다 학습 데이터로 사용돼서 AI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LLM, 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모델은 텍스트 데이터의 처리와 텍스트, 언어로 된 여러분들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LMM은 힘이 세겠습니까 더 복잡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사전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는 그런 답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텍스트만 가지고 여러분들 훈련시킨 거 하고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 오디오 정보가 다 들어가서 뭡니까 AI 모델을 훈련시킨 경우는 훨씬 더 힘이 셀 거 아닙니까 멀티모달 모델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AI의 새로운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분야에 적용을 특히 로봇 산업에 크게 여러분 이야기했다 LLM은 시각자료가 있어야 여러분들 3차원에 구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멀티모달 모델은 인공지능 로봇의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른 것이고 또 멀티모달이 되게 되면 의로 분야도 장족에 발전하겠죠 진단의학 같은데 의로 분야에서 텍스트와 의로 영상을 동시에 분석하여 더 정확하고 신속한 질병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런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빠르게 여러분들 발전하는 겁니다 마크 저크버그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달 전에 메타가 출시한 라마 3.1에 비해 가지고 9월에 출시한 라마 3.2가 몇 배 10배 정도 성능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멀티모달 모델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실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적합할 것입니다 메타가 여러분 첫 출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 한번 여러분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쟁 모델은 구글의 제미나이 멀티모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스모2 멀티모달, 메타 AI의 라마 3.2, 엔스트로픽사의 클로우드2, 그 다음에 구글의 딥마인델사의 플라밍고 이게 모두 다 텍스트 외의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학습 데이터를 전부 사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가 의료사태입니다 의료사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사태 네 주제, 네 가지 주제 나누어 가지고 방송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좌파적 사고,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이 참 한반도에 갇혀 가지고 이 좁은 생각, 잘못된 생각 실체를 이렇게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답사기는 서부의 여러분들 귀한주에 해당하는 애리조나의 구석구석을 탐방한 그런 기행기이자 답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름 없이 삐또없이는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 조선과 한국에 와서 이런 헌신했던 그런 내용 지금 현대 한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사태 소위 이야기해서 의학발전 한학이 아니고 의학발전의 모든 씨앗 기초는 다 미국 출신의 의료성교사들 그리고 일부는 캐나다 출신의 의료성교사들이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거죠 세브란서 이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모죠 원주 기독병원, 전주 기독병원 전부가 다 뭡니까 성교사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